기초 선거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벌써부터 선거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6.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 MBC가 진행한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김형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김관용 현 경북도지사의 재신임 여부에 대해 다시 선출되는 것이 좋다가 52%로 교체 의견 23.9%보다 배 이상 많았고 남성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신임 의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 후보 예상자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관용 현 지사가 46.7%로 나타난 반면 다른 4명은 10% 미만에 그쳤습니다. 지역별로는 김관용 현 지사와 권호울 전 의원이 북부권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강석호 의원이 동부연원권에서 김재원 의원과 이철호 의원이 중서부권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69.7, 민주당 5, 통합진보당 1.1, 정의당 0.7%로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3.5%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폴 스미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 1만 6,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했고 95%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.76%포인트입니다.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.